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06시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요즘 자고 나면 금방 물은 것 같아. 새벽 5시면 기상, 6시 정도 되면 방송 올라가고 7시 되면 밥 먹고 또 운동하고 일하고 하여튼 다람쥐 첫바퀴 또 시갑 갑니다. 할 일이 많아요. 농사질때는 농사짓고 비수기 때는 딴 일을 해야 하고 알로아띠고 여러가지 할 게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나요? 하여튼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여유 없이 살다 보니까 한편으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바짝 벌고 잘 투자해가지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한번 지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같이 서로 윈윈 하자고요. 윈윈! 윈윈 합시다. 살다 보니까 주위에서 참견이 많아. 참견. 참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참견이 많은지 이 참견 많은 사람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죠. 누군가가 일만 하면 옆에서 귀가 따갑도록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가 깊을수록 지혜 이 지혜가 깊을수록 조언은 더욱 어려워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깊을수록 하나만 아는 사람은 한 가지의 가능성밖에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하나를 그 하나를 하고 있지 않으면 곧바로 틀렸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요. 백을 아는 사람은 백 가지의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뭐 일을 해도 일해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방법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적하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의견을 피력하기에 피력하는 것을 더더욱 꺼리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을 응원하고 지켜보고 진짜 필요한 순간 핵심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사람은 많이 알수록 입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많이 알수록 입이 무거워지더라. 이 자신과 다른 타입이 틀렸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정도죠. 딱 그 정도의 가벼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딱 그 정도의 가벼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기를 하지 맙시다. 참기를 하지 말고 내 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하여튼 요즘 삼성전자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삼성이 한종이 부회장, 경기현 사장 등 대표이사 2인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에 출생, 고참 사장, 부사장 등 일부가 물러나고 1970년대 젊은 사장이 핵심 사업부장 등에 중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들 나가는 거고 70년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글로벌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인데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 미래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직을 쇄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이 전환기를 맞아서 안정 속의 턴 아라운드 준비 체제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26일 삼성에 따르니까 연말 사장단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이 이번 주 순차적으로 발표가 돼요. 이르면 27일에서 28일 게 사장단 인사가 나오고 이후에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임원 인사하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은 디바이스 경험이죠. DX, 이 DX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퇴임 대상 임원한테 개별적으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보통 삼성의 연말 인사가 12월 첫째 주에 단행된 것을 감안하면 한 주 정도 앞당겨진 셈인데 삼성 관계자는 조기 인사는 합병 관련 결심 공판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 잡고요.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각각 2년째 완제품하고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종희 부회장하고 경계현 사장이 유임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 부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에는 1970년생 용서구 부회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한 부회장이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사장단 후보를 육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생활가전 사업부장은 한 부회장이 1년 더 맡을 거라고 본 것 같고 일각에서는 삼성이 노태문 사장을 대표이사로 올려가지고 3년 만에 3인 대표 체제를 재가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노 사장은 갤럭시 Z 시리즈 등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했고요. XR 기기 등 신사업 준비하고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고 이 밖에 DX 부분의 지역별 영업과 마케팅의 법인 책임자를 뜻하는 총괄 중에서도 뭔가 일부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에서도 기술 리더십 확보, 조직 활력 제거를 위해서 일부 사장급 사업부장이 바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교영 사장, SAIT, 옛날의 종합기술은 이 사장은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줄 것으로 전해졌고 메모리 사업부의 이정배 사장은 유임이 예상되고 HBM 등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 책임을 이 사장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그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무슨 가혹해, 가혹하기는 당연한 거지. 실적 안좋으면 잘라야죠. 잘라놓고 새로운 사람, 능력 있는 후배들 올려가지고 키워야 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봐주냐. 이런 식으로 정의에 이끌리면 개판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 좀 이상한 것 같아. 최시형 파운드리 사업부장도 최첨단 공정 수율 향상 등의 성과를 앞서서 자리를 지킬 것 같고 전자기열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 TF도 현체제를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사업지원 TF나 경영지원실에서 인사, 대외 협력 등을 맡아서 성과를 낸 고참 부사장의 사장 승진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긴축 경영과 실적 부진 여파로 부사장 승진자하고 신규 임원은 예년 대비 적을 것으로 유력하답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올해 실적이 부진한 만큼 인사 폭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한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관계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는 썰들만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고 이 사진 속의 인물이 한국인이죠. 피터 리라고 합니다. 피터 피터 리 중국 오포의 스마트폰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폴라볼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상 꼴찌 브랜드였는데 오포가 전직 삼성맨을 등에 얻고 무섭게 삼성을 추격한다. 공구하게 점유율을 쌓아가던 삼성전자에게도 빨간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 폴더블폰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죠. 1위 화이예의 위상이 깨지고 2위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요 브랜드의 순위가 역전이 됐어요. 올해 3분기 점유율 1위는 점유율 34%죠. 30% 화이예가 차지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5%의 감소한 수치고 1위에 공구한 점유율이 추락을 했고 2위 삼성과의 격차도 26%포인트에서 13%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 6위였던 아너가 올해 3분기 점유율을 16%로 키웠네요. 단숨에 3위로 올라섰고 3위의 주인이었던 샤오미가 6위로 밀렸네요. 두 제조사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사실상 꼴찌였던 오퍼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점유율 5%로 간신히 오후에 들었던 오퍼가 불과 1년 사이에 11%의 점유율을 달성했네요. 2배 이상 성장했고 1년 사이의 판매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린 급성장 배경을 보니까 전직 삼성맨이 있었다. 삼성맨 지난 10월에 오퍼의 새 폴더블이죠. 파인드 N3 시리즈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터 리라는 남성이 등장을 했어요. 파인드 프로덕트 라인 헤드로 소개된 남성은 삼성전자 출신의 이도영씨인데 오퍼의 주력 스마트폰 사업을 이끌고 있어요. 지난 2003년부터 삼성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2013년부터 무선사업부에 속해서 갤럭시 S5를 교체해서 노트4, S7 엣지, 노트7 등 주요 스마트폰 개발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네요. 2017년에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그는 중국 화이오하고 TCL을 거쳐서 줄곧 스마트폰 사업에 매진을 했고요. 오퍼에는 지난해 6월 합류했어요. 오퍼의 전략 스마트폰 라인업을 구축했고 공식 행사에서 직접 제품을 섭외합니다. 삼성은 중국 폴더블폰 시장에서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삼성의 점유율은 21%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를 내줬는데 2위 자리를 지켜냈고 1위 화이오랑 격차도 13%포인 차이로 접혀졌네요. 삼성의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맥을 못 추다가 폴더블폰으로 중국 시장의 재대역을 노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고부가 같이 나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피터리가 잘 버텔 텐데 중국 애들은 사람만 끌어가가지고 단물만 쪽 쪽 빨아먹고 버리더라고 버림을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버림 나갈 것 같은데 중국 애들이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기술력만 썩 빼먹고 버릴 겁니다. 분명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디렘 시장 점위를 달성을 해가지고 경쟁자 1위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벌써 5%포인트로 좁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열받는 게 디렘 파트 아 진짜 이거 사장 잘라야 합니다. 내가 볼 땐 어떻게 하이닉스한테 지금 격차를 5%까지 추적되도록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AI 시대의 필수제죠. HBM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일어낸 상거라고 하는데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보니까 올해 3분기 매출 기준 하이닉스의 글로벌 디렘 시장 점유율이 35%예요. 역대 최대입니다. 최대 같은 기간 매출이 46억 3천만 달러 앞서서 1분기에는 23억 2천만 달러에서 2분기는 34억 4천만 달러로 매출도 꾸준히 늘었어요. 이렇게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24.7%로 바닥 찍고 미국 마이크론에도 뒤졌는데 이후에는 2분기 31% 다시 2위 절에 자체졌고 이어서 3분기 35%로 상승세를 그립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1위 삼성은 매출은 늘었는데 시장 점유율은 내리막길 걷습니다. 삼성의 디렘 매출이 1분기 40억 1천만 달러에서 2분기는 44억 4천만 달러 3분기 52억 1천만 달러 기록했고 그런데 점유율이 1분기는 42.8, 2분기 40, 3분기 39.4에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거 보고 내가 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2만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점유율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삼성과 해닉스 간 양사 점유율 격차도 줄었고 1분기 18.1에서 2분기 9%포인트로 3분기는 4.4%포인트로 벌써 5%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라는 거지. 하이닉스는 HBM하고 DDL5 등 고부가 같이 디렘 판매 호주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 디렘 흑자로 돌아섰어요. 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이죠. 5세대 HBM3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고 현재 엔비디아 공급 앞두고 있고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진행한 그 컨퍼런스 콜에서 4세대 HBM3 뿐 아니라 HBM3E까지 내년에도 캐파가 모두 설드아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도 역시 HBM과 DDR5, 모바일용 LPDDR5X 등 하이엔드 그런 제품 출하량이 늘면서 3분기 메모리 반도체 적자 폭을 직전 분기부터 축소를 했어요. 지난달에는 HBM3, 디렘이죠. 샤인볼트 선보이기도 했는데 업디는 4분기에는 삼성이 역시 하이닉스에 이어서 디렘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글로벌 디렘 시장 총 매출액 역시 올해 1분기 바닥 찍고 3분기까지 쭉 상승세를 보였어요. 3분기 글로벌 디렘 시장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19.2% 올은 132억 4천만 달러 지키됩니다. 앞서서 1분기에는 93억 7천만 달러 2분기는 111억 달러 정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옴디아는 글로벌 디렘 연간 매출이 올해 498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지난해 대비 37.2%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반등을 해가지고 올해보다는 27.4% 성장한 634억 달러에 이를 거다. 634억 달러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삼성이 좀 약간 아니랬던 것 같아요. 지금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원들 좀 새로 교체 좀 하고 전략도 다시 짜고 해서 하이닉스도 좀 뒤로 더 격차를 벌려야겠죠. 돌려가지고 초격차로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월요일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멘